느낌이 이상해요 이거 제가 이거를 오랜만.. 아 오랜만에 알지 처음으로 처음으로 피어싱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느낌이 이상하네요 약간 말을 잘 못하겠어요 뭐가 달려있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미게 되더라고요 말할 때도 계속 이렇게 나오고 하나 둘 셋 반가워 안녕 진짜 추억 최리 눈이 좀 눌렀나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생각을 하고 있겠지 저는 오른쪽 얼굴이 있는데 지금 왼쪽에서 카메라가 있으니까 걱정되었어요